바람 조금만 넣어 세게 그렇지 바람 조금만 넣어 야 좋아 코트 좋아 좋아 어 목걸 좋아 초콜릿 좋아 자 클로저 들어갑니다 어 한 번 더 한 번 더 어 좀 그만 좀 해 진짜 대박 닭살 돋은 것 봐 겁나 춥네 진짜 말했지 내가 다 잊으라고 아 뜨거 나야 나 최고로 핫한 스타 강우원이 대체 뭐가 그렇게 겁나 그거 놓치면 되지 밀어붙여 내 배 안 보는 걸 감사히 할라 그래 아니 지금 강우원이 제정신이야 카메라 한 번 보고 아 좋다 아 주머니 손 한 번 놓고 내가 협상과 설득의 달인 아 아 아 누가 봐 전 일 일하다 그랬다고 감히 슈퍼스타 강우원님을 강제 스트릿수 하게 만들어 놓고 어디 만 만만 만만하지 나서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만만해 보여 얼마나 안 만난 사람인지 한번 보여줄까 재밌어 이딴 게 재밌냐고 내 몸 다 까불려 놓고 그냥 내빼시겠다 그래 이제야 본심이 나오시는 구만 뭐냐 너 정체가 제 계약금 내배라고 내배 그럼 찍었으면 찍었다고 뭐 순순히 실토할까 형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뭐 내 밑에서 편하게 먹고 자고 하니까 막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나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평생 뼈 빠지게 벌어먹고 사는 형 같은 노동자가 알 턱이 있나 형이 내일 일이 좀 있는데 하 장난해 내 샐러드는 뽀삐 밥은 내 샌스 행위들 목욕은 내 샌스 행위들 목욕은 그거 다 누가 하라고 진짜 진짜 하 하 하 하 하 하